안녕히 계십니다. 우리 귀여운 면이 우리 귀여운 면이 우리 귀여운 면이 우리 귀여운 면이 그래서 우리 두 분 가까이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까 하는 거 없나요? 네 괜찮아요 좋은 아이디가 우리 싸우지 않고 잘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?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돼요? 조심 저게 너무 귀여워 야 귀여워 귀여워 다 나눠부터 봐요 거의 한 번에 한 번에 동시에 던질까요? 동시에 던질 동시에 던질 네 됩니다 여러분 뒤에 계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최대한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웃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우리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혹시 몇 년이 같이 가질까? 우리 같이 가세요 우리 같이 가죠 남 보이는데 사실 두 번째 오케이 지금 갑시다 카메라 라면 다음에 밑에 번 열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원. 원. 예에. 다시 한번 더 bishop. 눈앞 보고 올게. 와. 형. 네 오케오케 자 여러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벌써 우리가 힘든 대학생으로 막 집과를 생각한다고